자 여기는 has been gone 이 아니라 had 그 다음에 corresponded 가 아니라 corresponding 위치가 아니라 what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대시아나 생략되면서 자 그녀의 와이프는 요렇게 느꼈어요 음 여기 대절 이하로만 봅시다 자 더 많은 시간이 흘러 갔다 고 여기 패스트는 자동사 이기 때문에 또 수동을 안 쓰는 거야 자 실제로 지나갔던 것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헤드는 이거는 대동사가 되는 거에요 가지다 라고 해석하는게 아냐 요런 덴을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자 여기에서 head pass 대신에 헤드를 집어 넣어 준 거에요 실제로 지나갔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 이렇게 대동사여서 여기는 have pp 에서 이 have 는 조동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head 만 써 주는게 맞는 거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ust have 여기가 현재 시제를 썼어요 현재 시제 여기를 현재 시제도 쓴 이유는 이 must 는 틀림없이 뭐뭐 하다고 요거는 과학적 사실 이런거는 현재 시제를 써서 나타내죠 언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이니까 어 머스트 헤브 현재 시제를 쓴 거 사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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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몸속에 내부적 시계 내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 자 그 다음 여기는 어 여기 she felt 는 삽입 이에요 관계사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 나가면 보통 삽입 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녀가 느끼기에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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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상태인 거야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왓 왓은 항상 불안전하니 항상 불안전하니까 앞에 전치사가 있어도 여기는 with 분사 구문 이고 with 분사 구문의 형태는 with 그 목적어 라고 부르죠 뒤에를 전치다 이다 전치다 되는 목적어 오는 형태니까 이렇게 하고 목적어가 뭐 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건데 자 각각의 카운트 1 2 이런거 이게 어 1초 인 것에 상응하면서 네 코레스판드 는 자동사 이기 때문에 수동 을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과거 시제 동사가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는 같이 못 씁니다 특정 과거 일때는 현재 완료를 쓰면 안된다 그랬잖아 그 문법이야 현재 완료와 같이 못씀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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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